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커버의 여러 유명한 해수욕장 중 하나인 스페니스 스펙스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피어를 따라서 가면 끝쪽에 바닥에 엄청 사이즈가 큰 던지니스 개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과연 개를 잡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어 끝 부분에는 바다 큰 개 있죠 바다 큰 개를 잡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네요 아싸 지금 설치하고 개를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저 멀리 계속 정한대가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어 끝 부분에 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낚시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개털을 설치해서 아는 개털을 설치했는데 조금 이따가 올리는 장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게 마침 잘 맞지 않아서 물이 좀 작아서 로타이드는 개털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작게 되면 조금 이따가 한번 잡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배털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하는군요 서로 줄이 얽히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니다 와알 knowledgeable 그charge의 공간입니다 와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와우, 흥미로울게요 오우,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가 Emmam Dahle 아, 큰 장모에요 오, big one. 사이즈가 안... 와, you have a big one. 와, that's enough. 와... 와, you have a big one. Yeah, and the... 와, you have a big one. This is a big enough size? No? This one? This is maybe enough? Yeah, six and a half inches. Oh, six and a half inches. Oh, sorry. This one is probably not. It's not. Oh, six and a half inches.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Oh, this one. 와, be careful your finger. 와... That's enough, right? Wow, congratulations. 여기 또 다른 분들 끌어당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지금 끌어당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you have a good one. That's big one enough, right? 와, that's a big enough. 와, look at that one. Look at that one. Look at big one. 와우 와우 왜 이리 릴리스 오, 이건 큰 거 와우 좋은 크기 와우 와우 지금 6.5인치 이 상태가 돼 여기 좋은 크기 와우, 여러분이 오늘 행복해 나 씨, 조지, 또 다른 트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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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멋진 풍경 여러분에게 담아보였습니다 다시 또 던지고 와우 엑스런 지금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돼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와 고맙다 한바탕 개잡난 소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비해서 계속 얽힌 것도 풀고 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고요 왼쪽에 보시면 콧물을 타고 멀리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구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 날아가게 조금 떨어져서 개탈 설치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에게 담아봤습니다 갈매기 한 쌍이 날아다닙니다 갈매기 여러 마리가 냄새를 맡고 날라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또 이 시간 예 걸어들이는 장면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한 마리도 사이즈가 되는게 없네요 예 단체로 지금 바다 큰 개 잡아 드리는 모습 보여 드리고 있음 신체만 던지고요 이번엔 사이즈가 되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와 여기 보면 한 10마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되는게 없네요 옆에는 이렇게 멋진 요트를 타는 모습 보고 계시고 이쪽에는 지금 바닥에 잡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공경사진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경사진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경사진들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스!! 공경사진들은 너무 행복해요 사이즈가 된다 이런 너무 좋아하는 보상 내 친구는 오늘! 오늘의 친구는 오늘! 호세!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또 이쪽에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 한 마리 건져네요 한 마리 건져네요 한 마리 건져네요 대부분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 올까요? 한 마리 다시 만드는 모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복은 어디서 가야할지? 아야할 수 있을지 자기가 너무 좋아 하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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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니스 개를 소동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바닥에 큰 던지니스 개를 잡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